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티비 구독자 여러분 포천에 나와있는 꿀벌입니다. 지금 제일 뒤로 실기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 집은 실기천 바를 옆집. 그리고 봄 되면 벚꽃나무가 쫙 키는데 너무 예뻐요. 나 좀 오버했다. 네, 오버했어요. 쫙 보여.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1대1 100% 여유있게 나오고요. 오는 집 뷰도 좋아요. 5층이거든요. 지금부터 10% 하시죠.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아웃스마트 하마티비. 2억 초중반의 가성비 최고인지. 2억 초중반 오랜만이다. 그렇죠? 네. 방도 3개야. 근데 이거 아직 공사 중인 거 아니야? 맞아요. 바닥 고향되어 있는데? 이거 이해해주세요. 금방 마무리합니다. 하마티비 구독자분들이 밑에 층 밑에 층 다 살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층간소 걱정 없겠죠? 왜요? 사이좋게 지내요. 오늘 전실 신발장 색깔 되겠고요. 화이트 주문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조금 어수선한 거 이해해주세요. 여기는 안 찍을 수가 없어. 빨리 찍어야 돼. 꼭 찍어야 돼. 오늘 집은 포메이 구조예요. 주방부터 먼저 해주세요. 주방부터 먼저 할까요? 이쪽에 양분형 냉장고 들어가고요. 위에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개수대가 이쪽에 있어요. 오, 특이하다. 공간 활용을 잘했네. 아, 그렇네요. 상부 인덕션 겸 하이라이트되어 있고요. 후드도 상부장, 하부장 수납 넉넉하고요. 식당 안 사셔도 돼. 여기 딱 앉으시면 돼요. 그렇죠. 딱 의자만 놓으시면 딱 좋습니다. 일단은 안쪽에 있는 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더 오세요, 더 오세요. 쭉쭉쭉 4배위. 4배위니까. 네, 2번 방이에요? 네. 2500에 2600. 2500에 2600이면은. 오, 2번 방이 더 크다. 사이즈 괜찮죠? 구독자님이 이사 오셔서 제가 이사 갔었는데요. 여기 드레스룸으로 딱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아, 이 아래층? 네,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공용 요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사이즈 길이.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아? 2억 초중반인데 이 정도면 훌륭하죠. 아우, 너무 여유롭어, 이 집은. 공간이 잘 빠져있고 활발하게 샤옥이 돼있고 수건장도 큰 걸로 넣어놨습니다. 욕실도 보셨고 이번에 압방! 빡! 2800에 2700! 이게 안빵이라고요? 아니, 앞빵. 앞빵! 앞에 빵! 화장실 앞에 빵! 아까 발음 샀나 봐. 오늘 4배위잖아요? 이 라인이 전부 다 뻥뻥 뚫려있는 뻥교예요. 이거 2번 방, 3번 방 다 크네. 괜찮아요, 이쪽에 장 놓으시고 이쪽에 침대 놓으시면 잔여방으로 딱! 대표님, 우리 하마TV 구독자분들 다 밑에 하셨잖아요. 2층, 3층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했어요. 아, 그래요? 여기는 5층이잖아? 전방이 또 좋아져. 지금 2억 초중반인데 5층이, 이게 5층이 낫지. 이 집이 제일 비싸, 라인에서. 비싸봤자 2억 초중반이면은 무조건 5층이 제일 낫지. 맞아, 그건 그래. 이쪽에 소파 놓으시면 대형 소파가 흥분히 들어가고요. 맞은편에 TV 아트홀 자리도 요액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TV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좋더라. 여기 거실 폭이 무려 3회 다 나오고요. 천장에 CCTV 에어컨도 되어있고, 우블룩도 파놨고, 세탁실은 이쪽에 놓으세요. 이게 거실 앞 베란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해. 요즘은 일체형 세탁기 많이 있잖아요. 그거 딱 놓으셔도 좋고, 워시타워 올리셔도 공간 확보 가능. 그리고 창이 이렇게 되어있어야지 단열이 잘 되잖아요. 이거 지금 뭐 구독자분들이 다 아시겠죠? 이거 삼각형인 거? 어, 다 아세요. 다 알고 눈으로 보고 사셨어요. 이번에는 안방 공간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3,600 에 3,600. 우와, 이 공간만 해도 엄청 큰데. 여기가 12장. 어, 그러니까 저 공간에 또 떠 있네. 저는 양실껏 저기를 재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3,600 에어컨이 되어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쪽에도 펑트잖아요. 이 공간에 드레스룸 꾸며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화장대랑. 그리고 여기는 어떤 분 보니까 게임방으로 넣으시더라고. 이 공간에 게임방. 부부욕실도 있습니다. 부부욕실이 공용욕실보다 큰 것 같은데. 2역 초중간인데 화장실 2개가 다 커. 커. 여유있어. 이러니까 지금 아래아래집을 하마티비 구조분들이. 자, 가게가 화장비 최고다 여기 진짜. 정말 딱 보시고 제가 여쭤봤어요. 다른 집 보실래요? 아니요, 이 집 팔래요. 그래서 한방에.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모든 공간을 다 보셨습니다. 하마티비 구독자분들이 아래층, 아래층, 아래층 사니까. 그래서 층간성 걱정이 없다고? 어. 뭐라고 하면 저도 하마티비에요. 안녕하세요. 꿀벌 만났죠? 그러시면 돼요. 오늘 분양가는요. 2역 초중간이고요. 실입주 금액은 0원. 아. 빵어. 아, 그래서. 월 나비금 생각하셔도 100만원 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100만원 조금 넘게 나오실 것 같아요. 네.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 좋다. 오늘의 집 실제로 보고 싶다. 메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 번호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포천의 꿀매물 꿀맛팀장이었습니다.